이거 그냥 용이 뭐 어쩔다고? 용이 그냥 날아다녔어 막 꿈에서 그래서 검색해왔어? 안해봤어 검색하면 약간 부정탈까봐 그런데 이번 주에는 금색 비둘기? 응 금색 비둘기가 나한테 왔어 금색 비둘기 그럼 이 정도 말해도 딴 거인 거 아니야? 뭐지? 진짜 버린 거야? 안 돼 버린 거야? 어떡하지? 이거 버렸나봐 이거 진짜 버린 거야? 응 어떡해 어떡해 엄마 한 번 있어 진짜 버렸어 장난감이랑 같이 왜 버리는 거야? 오빠 이거 잠깐 들고 있을 거 같아 너무 새끼잖아 이게 2개월 안 됐어 이 정도면 어떡해 어떡하냐 얘 왜 버리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네 왜 무서워서? 응 너 이쁜데 어 얘는 그럼 간식도 못 줘? 얘는 아직 주면 안 될 거 같아 주면 안 되네 진짜 새끼다 데려가자 일단 내가 들게 이게 달팽이네 어떡하냐 달팽이들 떼줄래? 나 진짜 이런 거 못 떼는데 고양이한테 떼나 진짜 주변에 한 번 봐 아 얘 바들바들 떼고 있는 거 봐 너무 불쌍해 애기 근데 막 지저분하고 이러진 않지 일단은 좀 정리시켜 놔야 돼 우리 애들이랑 아직은 접촉하면 안 될 거 같아 응 실제로 이런 거는 있는지 몰랐어요 그니까 어떡해 아 얘네 놀라겠다 어 야 아 나 엄청 놀라겠다 돌이 봐 나도 보고 싶어 안 돼 아 얘 어떡하냐 부리도 왔다 근데 부리 너무 어이없어 부리야 어떡하냐 얘 어떡해 아휴 네 마리를 어떻게 키워? 이 방문 닫아놔야돼 이 방문 닫아놔야돼 격리해놔야돼 어 부리는 근데 애기인줄 아나봐 왜냐면 포리는 핫거렸거든 애기보자마자 응 얘는 안그래 놓고 가야겠다 물 먹나? 먹어도 돼 네 근데 너무 새끼다 이렇게까지 애기는 처음이야 이렇게 새끼를 버렸어 엄마랑 아직 그거 떨어질 때가 아닌 거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이렇게 새끼는 보통 입양도 안 시키잖아 응 어 이렇게 쪼끼만 돼 내 주먹 내 주먹 내 주먹만 해 발 이거 괜찮은건데 확인 한번 하면 안 돼? 확인 한번 하면 안 돼? 내가 볼게 응 들어가 목 참 좋다 너 그냥 문이야 괜찮은거야 응 화장실도 가볼래? 화장실 따로 조그맣게 해줘야겠다 쟤가 못 올라가겠다 아 그럴려나? 나 해올게 쟤 수컷이야? 암컷이야? 암컷 같다? 진짜 이게 나 꿈이 태몽 같은 거였나? 너 너무 새끼잖아 아 누가 이런 거랑 다 같이 버렸잖아 그냥 약간 뭐 뭐 있어? 아 여기 똥 쪘어 똥이야? 너 안에 철사했구나 아 그러네 어떡해 뭐 편지 같은 것도 없어? 계속 찾아먹을게 어 아 이거 너무 누군가 책임져라 하고 버린 거잖아 그냥 이렇게 되면 안전적이라 그랬나? 응 아니 아휴 아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될까 이거를 마지막 선물로 이렇게 하고 참 캬 너무 무책임하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작아 아이고 왜 이렇게 예쁜 애를 왜 이렇게 예쁜 애를 아휴 아 나는 아주 초보디식 살아 왜? 그냥 놀아둬 아 이거 이거 가지고 놀으라고? 어 얘 다리가 아픈 앤가? 아니야 잘 벌어? 어 건강한 거 같아 애들 다 집어넣어 아 그러면 얘 세균 때문에 안 되나? 안 돼 안 돼 아 잘 뛰어 어? 쟤 뭐 오는 날부터 사람이 오라고 하면 오네 잘 뛰어 잘 뛰어 이리 와봐 응 이거 완전 개량이네 벤갈이야? 아닌 거 같아 그냥 코숏이야 코숏이 뭐야? 어? 벤갈 아니야? 시.. 시골 자브종? 아 시골 자브종? 아 시골 자브종? 나 시골 자브종 좀 좋아해 응 어떡해 아 자 자브종은 아 마이너스 오 봐봐 못 올라간다니까 뭐야? 뭐하는거야? 뭐 걷는 거 잘 못 베어네 아직 코를 박으면 어떡해 그니까 아까부터 계속 그래 물 먹는 것도 안 베었나? 진저론? 꼬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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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먹는 법 안 배웠어 애기랑 어떻게 신이 데리고 와? 가르쳐? 걔가 잘 가르치겠다 저 지금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원래 이런 사람 아니 얘 활짝 활짝 먹어야 되는데 자꾸 코를 겪고 먹네? 주사기 겪고? 진짜 물먹는 법 안 되었나 보다 이거 이렇게 탁 하면 튀어 올라거든? 그거 먹으면 되는 거라 먹을 줄 몰라 가끔씩 그때도 좀 먹으려고?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너무 맛있나 봐 잘 먹네 젖은 뗐나? 안 뗀 것 같지 않아 내 안을 여기를 파고들자 먹고 있어 내 안을 여기를 파고들자 먹고 있어 캡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한 번 시원하게 써? 그랬으면 좋겠다. 힘이 나 이제? 그래. 밥 먹고 세수하는 건 배웠나 보다. 조금만. 근데 아까 내 손가락을 막 깨무는 거야. 저신인 줄 알고. 나도 엄청 깨물들어. 뭐해 지금? 얼굴 세수해? 왜 또 먹고? 뭐고? 잉? 잉이다 너 이름. 잉? 잉? 내가 바꿔? 진짜 어떡하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일단 당근에 올려? 나도 그렇게 먹어오죠? 아아!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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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봐봐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저기다 좀만 눌러줘 너무 많아 우리? 응 좀 먹자 잘 못 먹네 뒷목 잡으면 못 먹나? 목 졸려서? 0으로 맞췄거든 394 응 394 5 5 5 5 5 5 5 5 5 아닌가? 이거 청소는 누가 하는데? 신이가 얘 어떻게 할 건데 몸 이거 침대에 다 뿌리고 다닐 거 아니야? 신이가 좋대 지금 거보다 좋아 보이잖아? 난리 났네 아주 신이가 좋대 아 너무 슬퍼 제 애기는 아직 주먹 안 돼? 깻잎? 안 잤지 안 잤지 청소 누가 할 건데 이거 오빠가 해 신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 잘했어 온몸에 다 묻혔네 그냥 니가 굴러서 그냥 굴러서 계속 가네 어디까지 구르나 보자 알겠습니다 다섯 여긴 없는 듯 애기용 어린 강아지용 아 강아지용 성균용 성균용 화이트용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이게 낯겄지? 응 요거다 뭐 살게? 리무버 젤 클리너가 뭐야? 젤 리무버랑 젤 클리너 리무버는 지우는 거고 클리너는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 그거야 젤 클리너 미경화 젤 제거래 미경화? 미경화 젤 본데 미경화? 만든 사람 이름 아니야? 맞아 그만 끌거 왜 찍는데? 아니야 이쪽 아니고 이것도 너무 크네 키튼 플러스 키튼도 안되지 않았어? 키튼이 애기 고양이인 거 아니야? 1세 이하 어린이 고양이 1세 이상 1세 이상 1세 이상 1세 이상? 다 1세 이상이야 이거 1세 이상 있어요? 거기 있어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동원 참치잖아 동원 국산 보라 애기야 안겠어 어른용인 거 같아 아니 아니 깜빡이 애가 없어 이거 왜 없어 얘 똥 못 가리는 거 어떡하지? 야 애기가 똥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어 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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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g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5g 주께 그냥 23g 23g 아직 딱딱할텐데 손을 왜 더워 밥을 잘 먹어서 다행이네 원래 아픈 고양이들은 밥을 안 먹는데 건강하긴 한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애가 갑자기 우리 집에 왔지? 사람들이 주작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8g 오 점프도 잘 뛰어 아 응 힘들게 내려가는데 왜 그래 그림 그리로 하나요? 좋아하는 포즈를 알았구나 이렇게 구석을 만들어줘야 돼 너 안 아파? 응 발톱 숨기는 법을 뭘로 하지 응 새 모래에다 얘 배변 묻혀서 응 이렇게 해보자 그래 응 지금 너무 이쁘지 않아? 너 귀 깨끗하다 나한테 지금 얘 귀구멍 다 보여 이거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아볼래? 이거? 응 응 너무 느리고 아니니? 한 박자 느리네 왜 반대로 오지? 아직 사냥의 본능이 없나봐 아기랑 아기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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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바빠 지금 어 진짜 여기서 음 정성 먹어 이렇게도 먹어? 여기서 혼자 섀도우 복싱 같은 거 하고 있어 뭐가 보이냐 봐 이런 거 하고 있어 계속 바빠 지우 저거 긁었다 이거 긁었다 가만 응 너무 귀엽잖아 이런 무겁겠다 무겁겠어 그거 같아 애기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옷 입힌 거 저거 입히니까 너무 귀엽잖아 매미 무슨 소리야 이게 너 너무 앙증맞은 거 아냐 지금 음 펀치 펀치 똥을 쌌어요 똥이 너무 하찮다 근데 거의 왔는데 여기다 쌌네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어 다음에 성공할지도 몰라 올라가다가 쌌버렸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오빠서 저기도 있는데 왜 아까워 똥 이게 아깝다고? 어 쪼금 쪼금 점점 정상적인 똥이 되는 거 같지 않아? 응 응 아 덩들었어 내가 그게 아깝네 이 우주사 맞아야돼 이 니 아 근데 얘가 흠 아 아 아 으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똥냄새 하지? 거기다가 싸는거야 이제? 다 굳었네 아이 다 굳었네 똥을 쌌으면 싸또가 말을 해야할거 아니오 말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거겠지? 똥 못사는거보단 낫지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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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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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너 눕는거 연습해야돼 굳이 이제 똥 많이 썼나? 나도 볼래 오 이제 좀 싼다 질줄 안다 이제 물도 잘 먹네 코 안닦네 그래? 알아서 잘 커버렸네 똥코가 똥코가 몸에 반만해 똥코가 너무 귀엽잖아 똥코가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하는게 코로 이렇게 하는거야? 아니면 입을 모르겠어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보고싶어 죽는줄 보고싶어 죽는줄 으윽 으윽 얘를 던져? 으구 맛있어 얘 25g 줬더니 좀 많은가봐 20g만 줘야겠어 왜 소리가 짭짱컬이야 아구 사회 잘 못 배워 아 저거 안 떼져서 그렇다 굳어가지고 가자 차 시동바로 놨잖아 아 맞다 가자 쉬 안하고 가도 돼? 일어나자마자 시도 안하고? 화장실에 잠깐 놔둬봐? 이리다 또 나한테 싼다고 저번처럼 근데 하루만에 똥오줌을 저만큼 싸놨어 어 싼다 아 잘 덮어 야 안 덮고 오면 어떡해 나 출발할게 응 나 출발할게 구이 아잉 어서와 어디갈라고 다행이라네 너 목에 상처나 조심해 괜찮아 나 출발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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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입냄새 맞게 해줬더니 조용히 해줬어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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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하는거 아냐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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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요 아잉 아잉 고양이는 원래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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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낫네 너 품이 있으니까 좀 낫다 진정했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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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전에 누가 버려놓고 가거든요 저희 집 앞에 버려놓지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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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긴장 풀렸네 아잉 맛있어 많이 먹어 아니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었다니 아잉 아잉 노스 그러면 우리 우리집에 지금 암컷 두 마리 수컷 두 마리 됐네 뭐 먹어 벨트 왜 너무 많은데 비싼거야 비싼거야 비싸지 야 벨트 비싼거야 벨트 안먹어? 벨트 안먹어? 가만히 줍어봐 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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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땐 지났다며 근데 아니야 있는거 먹여 일단은 그냥 이런거나 사자 밀크 닥터할리 펜밀크 키튼 좀 못미더워 이거 키튼이니까 키튼 키튼을 사야되지 않을까 어떡해 너무 귀여워 벌써 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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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다 빵꾸 뚫리겠다 너무 쬐끄매 자세 좋다 너 발톱 잘 꺾는구나 대답도 잘하고 다했어 안아플거야 치타같애 치타같이 이렇게 하는거 맞아 근데? 물 좀 넣어서 삶아야되나? 그래가지고 가라앉으니까 그 안에 있는 물은 언제 끓어? 같이 끓는거지 물인데 이거 팔팔 끓여야되는겨? 네 바글바글바글? 네 이거 안 녹아? 네 믿을 수가 없어 진짜요? 플라스틱인데 녹으면 어떡하지? 샤끼샤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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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하면 되지않았을까? 아아 아아 여기 쭉 나올줄 몰랐지 이게 말하지마 그냥 아니 이게 60mg이거든 야 이거 안 나와 안 나와 아까 전까진 나왔잖아 물이랑 다른거 물보다 지금 이게 입자가 두꺼운가 보다 바늘을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그러면 또 또 살게 놔야해 네 바늘을 살고 나면 되지 그래야지 응 나와야겠다 이제 여기 있잖아 잘 나온다 잘 나온다 마이 성질 부리지마 왜 이렇게 성질 부려 화내지 마 안 나오니까 화내는 거 같은데 아.. 그런가?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많이 흘려? 너가 병을 위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나오지 않을까? 나오고 있어 이렇게 먹는구나 엄마 젖을 그니까 엄청 아프겠다 그러게 그냥 씹어서 짠내네 응 얼마나 아플까? 어머니는 대단한 겨인 어? 아래쪽에 구멍 뚫렸나봐 얘 이빨로 뚫었나보다 안 나오면 화내는 거 같지? 아니? 입에서 줄줄 새고 있는데 화내 막 이빨 나오기 전에 먹이는 뭔가가 젖병은 그러겠지 어미 어미도 저 떼려고 하는 게 아파서? 이빨이 나면은 이만큼 밖에 안 먹은 거야? 손도 닦고 왜 공격해 하지마 하지말라고 응 응 응 응 응 응 와우 아우 아우 조리만 바빠치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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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고 있어? 피라냐? 아니 피라냐가 아니지 미니피그? 발 이렇게 넣으면 걔가 하는 거 뭔지 알지 피그미니 닥터피씨 닥터페퍼 그거 아우 방콕에 집어넣는 거 치는 줄 알아 원래 창고야 어디가? 얘 생겼네 어떻게 그러면 아 나중에 치울게 아우 진짜 잔소리는 했네요 아우 정말 냄새 나겠지 냄새가 그래도 좀 나야 얘가 알 거 같아서 똥 싸고 있어 지금 발기 1부 직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우 같이 묻은 거 같은데 그만해도 되는데 어 밟았다 똥이 같이 올라오는 걸 내가 봤어 아우 똥 폭파시키고 나왔네 벽에 묻었다 냄새 나지 너 콧 벌렁거리네 그치 똥 냄새야 근데 꾸미야 너 너무 더러 냄새 나 냄새 맡아봐 감사도 아 줘봐 너가 맡아도 진짜 독하지 누가 보면 애 잡는 줄 알겄네 똥 똥 똥 그렇다고 그렇게 헛구역질 아 진짜 나 발가락까지 맡았어 발가락 한 번만 맡아봐 싫어 아 진짜로 아 싫어 아우 방에서 똥 난 하악했어 난 하악했어 엄청 쫓아다니네 엄청 쫓아다니네 됐어 어이없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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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웠는데 부리 질투난다 네 부리한테 가야되라는 부리 질투났어 안녕하자 숨바꼭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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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 잡아라 부리 잡아라 부리 어딨지 어 여깄네 부리 만져달라고 일로와 이리와 부리 만져달라고 이리와 질투됐어 부리 아빠 뺏긴 줄 알았어 아우 뭐 손으로 비극 STOP 부리 쓰읍 걍 청소기 소리 너무 무섭겠다 얘 겁먹었어 청소기 너무 무서워 아이 예뻐 세상에 신기한 게 많지? 진짜 커 보이겠다 응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와 그래 많이 왔다 꼬리 꼬리 거의 나왔다 거의 나왔다 밀당을 잘하는데? 응 463? 응 3일 62? 오 많이 나는데 3일 만에 60g 늘었어 근데 좀 커진 거 같기도 해 3일 만에 응 나도 철 거야 나도 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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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철 거야 나도 철 거야 나도 철 거야 아 귀엽긴 귀엽다 아우 신이 왔다 신이 갑자기 왔다 신아 너 왜 근데 왜 안 쫑쫑하고 있었어 짱 쫄았으면서 되게 태연한 척하고 와 있었어 내가 이렇게 있을게 오빠가 짱 쫄아 있으면서 안 쫑쫑하고 있어 엄청 쎄졌네 엄청 쎄졌네 하루 만에 휴 휴 휴 휴 아구아구아구 이 장난감도 잘 가지고 그러고 다 컸어 똥 제대로 밟았다 가만히 있어 똥 밟았잖아 너 가만히 있어 있어 오는 집안이 똥이네 그냥 610 610 610 10 10 12 14 16 16 16 10 14 15 15 16 19 20 21 20 21 21 22 잠을 이렇게 비고 지금 아직 아기라 잠을 참을 수가 없나보다 이런 거 푸가시라고 꼼꼼꼼꼼 꼼꼼꼼 나도 할래 다시 올려줄게 하하하 4부에서 다시 올려줄게 코믹이랑 코믹 사걱 코믹 사걱 코믹 흰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오케이 어 근데 나 약간 똥 마렵다 아 딱 좋아 좋지 꾸미야 일어나 샤워하러 가야지 드리버가 빨리 어머 이거 못 깨울걸? 머리 밟고 자고 있어 신념 못이네 인정? 어떻게 이러고 자냐? 깨우기 힘들게 잘 건데 어머 이리 와 진짜 잔인하다 진짜 잔인하긴 하다 미안하다 다 이렇게 그렇지? 괜찮은가 봐 어? 얘 좀 봐 얘 물 안 싫어하네 계속 코 박았어 물 안 싫어하네 느낌이 좋은가 본데 응 나 가까이 가도 돼? 응 먹는 거 아니야 엉덩이 좀 뿌리지 엉덩이 좀 뿌리지 엉덩이 좀 뿌리지 근데 엉덩이 먼저는 싫어하대 응 나 4만원씩 해 나 4만원씩 해 너무 작아서 벌써 다 적셔야돼 얘 똑똑어 핑크색이야 진짜? 어 어머 지금까지 검은색이었는데 검은색이었잖아 진짜 씻겨서야겠어 손도 똑똑하고 오빠 손 다 씻겨서 깨끗하니 아예 처음엔 물 먹더니 갑자기 무서워해 세상에 먹는 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발에서 잘 걸려주네 너무 쉽다 나 에브레드야 조금 있어 13분 됐어 털이 몇 개 안 되나봐 응 얘 똥꼬가 핑크색인 게 너무 충격적이야 그럼 지금까지 뭐가 있었던 거야 거기에 끝 다 했다 털도 다 말랐어 뒷발을 야무지게 잡고 하네 얘는 꼭 잡고 하더라 똥꼬가 너무 신기해 근데 또 다시 좀 색깔이 어두워졌다 아까는 진짜 핑크색이었거든 추워서 보라색된 거 아니야 선물 선물 윤기나는 거 봐 젤리에서 약간 찰옥수수 같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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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해 Admiral 맨날에는 눈도 제대로 못 보더니 ichi 재우자 진짜 쩌커 내 손바닥 말해 크으 dinero 흐흐흐흐흐흐흫 깼잖아 너무 열심히 보잖아 왜? son nobody really HD 같이 보자 예 동생 동생 동생이랑 잘 지내야 돼 언니 오빠들이야 사이좋게 지내 이샨베들을 그렇게 봐도 도와줄 수가 없어 너가 극복해야 돼 신아 그거 사냥감 아니야? 동생이야 동생 동생이야 동생 아이고 무서워 동생 꼬미야 신이한테 가 뽀뽀한다 뽀뽀한다 언니한테 뽀뽀한다 신아 뽀뽀하잖아 은근히 적극적이네 신이 왜 이렇게 쑥스러움을 타니? 롤 뽀뽀 uzzah 소스로 소스로 형과 이동 침 침 침 이준 오우 오우 용맹해졌어 야 씨야 너 간 거 끝나? 네 너 지금 장난 아니야 싸움 질걸? 장난 아니지? 잘했어 잘했어 물리쳤어 응 응 응 응 응 꿈이야 너 밥 먹어 가서 우릉밥이야 너 거 먹어 응 꿈이야 왜? 너 나를 자꾸 왜 으름 거 먹어 안돼 안돼 니 거 먹어 니 거 여기 있잖아 네 거 먹으라고 가서 말릴 수가 없네 또 가려고? 또 가려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꿈이 응 이리와 이제 이름도 알아듣네 아 아 아 아 아 아파 아 아 아 아 그만 좀 차 몇 번을 차는 거야 아 아 아파 아 아파 으아 아 아 아 샤베hold 자막이 불쌍한 상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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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로봇 로봇 매일 저녁'diable 오이고 수은 시간 날들 수은 시간 날들 정말 놀랍게 안뇽 너무 좋은데 좋은데 또 내가 그렇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요. 오늘 놀다가 가서 그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홍미가 물어가는 게 진짜 귀여웠거든요. 물고 되게 당당하게 저 건조기 뒤를 이렇게. 척척척척척. 갔다 와. 저렇게. 계속 무릎을 바른 거야. 자기가 상해하는 것처럼. 여기 사이드 스텝. 여기 사이드 스텝이야? 응. 그럼 저 공중에서 와스라는 건 뭔데? 죄송합니다. 자크 사람들이 와주기 tyle grande. 그냥 programmeseyek. 트로 daAH 사용 seo. 그리고 이 사람이 Atl KardashianIN이. 뭐다, 뭐다. 행미 σε다 빈의 심심환 Xby. 흰 꼬리를 꼬미가. 잡으려고 하고 있어. 흰 꼬리를 꼬미가 잡으려고 하고 있어. 흰 꼬리를 알려서 지금 누러 오는 것 같아. 뒷발로 팍 찰거같은게 이 느낌 뭐지? 어 한 대 때렸어 이 새끼야! 왜 때려? 아 우리 신이한테 왜그래? 신이 미안해 신이도 자기 방어하려고 한건데 신이치 울겠다 안 울거 아니야? 신이도 자기 방어 먹자 보미야 뭐 먹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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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야 양보하는겨? 보리 왜 양보해 뭐 먹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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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가 않아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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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착하다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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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루밍의 정석이야 알겠니? 토리 형아 봐봐 얼마나 얌전히 있어? 예 그럼 1차 접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다리마 다리가 무슨 하체 운동하는 다음날 아이고 아파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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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도 깨끗한데요? 귀 청소도 해보셨나요? 아뇨 아 깨끗합니다 귀에 아주 깨끗합니다 기가 안전한 일이 많아요 깨끗합니다 아주 아주 양호합니다 건강 상태 그다음에 청결 그런게 아주 100% 완전해요 됐습니다 가방에 내시면 됩니다 네 수컷맞아? 어 수컷맞아? 아니 맞지 저번 의사선생님이 그랬는데 의사선생님 나 못 믿겠어 하도만 여쭤보죠 혹시 수컷맞나요? 네 수컷 수컷맞아? 네 долg는 성별을 치고가 안나요 수컷맞아? 수컷맞아요 맞습니다 수컷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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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링컷쇼스만 해서 그랬지 그쪽 의사선생님 못 믿어서? 으으으으으응 너무 애키볕이었잖아 그런거 알았어 내일 내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아쉽지? 수컷인지? 묘원 아쉬지 전문가인데 아팠겠다 우리 왜 고개를 막 이렇게 하지? 고개를 막 이렇게 하고 꺼내달라고 그럼 여기 열려있어 엄청 공부하대 다행이다 응 완벽하대 맞아 진짜 완벽하다 그랬어 청결상태 완벽 작았다 자 수고했어 음 아마도 진짜 이뻐 지금 근데 주사 맞으면 그날 조금 앓지 않나? 응 털이 어떻게 이렇게 막 뽀송뽀송해가지고 이쁘냐 털 자체가 그냥 이뻐 가시같아 다담아 뭐해? 자 저 자리 좋은가 보다 여러분 저거 걸레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감이 안 빠져서 저렇게 된 거예요 색깔이 어? 이불 덮고 자려고? 눈부셔 아 눈부시다 눈부시다 맞지? 응 눈부셔 눈부셔 불 꺼주자 그건 왜 대고 있는 거죠? 먹이가 한입 먹었어 응 보여 완전 잘 보여 아우 야 피나잖아 이거 만져봐 이거 만져봐 이거 만져봐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저게 팔이 들어가 너 원래 들어가나? 그러게 응 나 이런 걸 못 쓴다라 응? 외모스 쓴 이걸 왜 못 쓰는데? 외모스 써 저게 팔이 들어가 원래 들어가나? 이 말을 외모스인데? 너무 바보 같잖아 그렇소 뭐 어때 알았어 사나이 바보 같을 수 있지 이거 못 쓸 수 있어 이거 못 쓸 수 있어 섬주행 이게 무슨 섬주행 야 떼 나오잖아 박수질이잖아 여기 살 너무 굵어서 어떡하냐 떼 나와서? 응 그런건 어떡하냐고? 응 야 근데 왜 점점 부어? 그럼 모기가 점점 부지 안 씻으니까 모기가 계속 부지 안 씻을거야 쟤 봐 쟤 입뚫었을거야 쟤 봐 쟤 봐 쟤 봐 난리났네 쟤 저 재미를 지금 처음 한거 같은데? 쟤 원래 안가지고 놀거든 저거? 너무 어심한데? 어심가 진짜 너무 재밌나봐 그 정도 열정이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 몸 좋지 못해 여기 들어갈 애가 존재하나 여기 들어갈 애가 존재하나 다 이유가 이씨 만든거네 지 말라고 야 진짜 혼내도 의미가 이거 하악 소리하고 비슷한가? 응 나도 맨날 그거 해 늘면 그럼 그만한다 오 쟤 이리 와봐 쟤 이리 와봐 빨리 가지마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저기 와봐 여기 좋은데 쟤 안 벽등 바라는데? 오 올라갔어 저만큼? 저기 올려본 적 있어 꾸미? 아니 무섭나? 저렇게 무섭게 나는 얘 못 부어질까봐 걱정이 그치 떨어질 때 자꾸 몸으로 떼어 머리가 커서 아직 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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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주무늬가 좀 진해진 것 같다 원래 좀 까맸는데 야 말했잖아 뭔지 주무늬가 진해졌다고 나름 이용을 하고 있어 오 오오오오오 엉덩이 실적한 거 봤어? 손 잡을 때도 엉덩이 실력해 팔라고 손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오우 손이 장난감인줄 알잖아 깜칠거야 호오오오 진짜 이쁘게 생긴거 같아 보면 벌써 너 자꾸 시비 걸어 나한테 니가 장난치니까 그렇지 다이빙해서 물었어 안전하다 생각보다 아 거기는 아 꼼꼼이 너무 꼼꼼이 너무 보여주는거 아니야? 눈 맞췄어? 응 꼼꼼이 메고 istant 네 배고파? adapt 큰 stone 그냥 집단으로 가려야 wiem 아 그만불어 아 으아 아 으 으 Solid 잠시만 Si 아고 얘! 손 만지면 안돼 항상 도도해 손 질거 같지? 막 손 물어 그래? 야지마 나 이렇게 서운 basis 그래요? 온 힘을 다해 때리는 걸 수도 있어 응 맞아 일단 얘네는 힘을 다해서 때리는 거야 응 엄마 얘 좀 봐 왜? 얘 좀 봐 얘 왜 이렇게 다니는 거야? 얘 약간 관심 끌려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 아빠와 아들 같아 저러고 있어 그들한테 날아가는 거야 진짜 저러고 아이고 아들한테 내게 나 자신의 어깨에는 날아가 이뻐 our goal 액ima 날아가 이뻐 다 먹알고 알겠고 내가 한 입을 이제 또 한 입을 이제 하자 그만해 아퍼 아우 그만 그만해 그만해 아퍼 아 페이크 너의 병 아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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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조금만 해? 응 어머 가파루야 살살 물을 가면 찌개구려 진짜 찌꺼 맞지 어머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머 쟤 들면 치라 하더라 응 위협하는 줄 알고 아이고 쟤 막 손 물어 그래? 어머 얘 좀 봐 얘 좀 봐 아이고 어머 털이 너무 귀엽다 그치? 그치? 응응 진짜 귀엽지 아이고 귀여워라 진짜 찌꺼 맞지 어머어머 어머어머 나 이렇게 조금만 만져봐 응 응 호민이 누구야? 새로운 사람이 왔네 낯설은 색깔? 할머니야 낯설은 색깔? 점점 더 이뻐져 약간 크면 클수록 처음엔 조금 너무 쬐끔해가지고 약간 외계인 같았거든? 응 얼굴에 살이 없어가지고 얘 눈이 엄청 이쁘던데? 응 눈 색깔이랑 너무 특이해 응 쟤 눈에 뭐 들어갔나 봐 그랬나 봐 눈이 한쪽은 잘 못 뜨는데? 조금 있으면 막 뭐 물어 뜯을텐데 얘 지금도 그래 내 손가락 안 물어? 그래? 전선 같은 거 다 물어 뜯으면 안 돼? 다 물어 뜯어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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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예뻐 응 그치 이게 내 손이 너무 특이하지 않냐? 응 조심해야 돼 음 난 안 오는데 틀린가봐 냄새가 안 맡아 냄새 오네 아직 낯선가봐 응 아쉬워 아야야야 아야야야 너도 한 번만 응 안 불러 오 얘 손 좀 봐 손은 때린다 아야야 너무 작아서 너무 귀엽다 아유 얘 좀 봐 온 힘을 다해 때리는 걸 수도 있어 응 응 말도 진짜 내내는 힘을 다해 때리는 거야 응 어? 저 또 뭐 때문에 놀랐어? 몰라 ㅋㅋㅋㅋ ㅋㅋㅋㅋ 엄마 얘 좀 봐 왜? 얘 좀 봐 ㅋㅋㅋㅋㅋ 얘 왜 그렇게 날린 거야? ㅋㅋㅋㅋㅋ 모르겠어 맨날 껴 지가 주민도 봐 응 얘 약간 관심 끌려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신혜디 이리 와 너 왜 다 꺼냈어? 너 왜 다 꺼냈어? 너 왜 다 꺼냈어? some 아 아이 진짜 흐흐흫 씨 신아 신아 그만해 그만해 얘가 뭘 보고 배우겠니? 에이구 어 아빠와 아들 같아 저러고 있어 엄마지 그건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진짜 막 엄마가 아들 쳐다보는 거 같아 얘기가 잘 안 굴러 틈이 비와서 그런가? 왜? 무슨 원리로? 과학적인 인격? 과학적인 일은 뭔지 모르겠는데 비올때 우리집 화장실 천장 내려가던데 천장에 내려간다고? 응 옛날에 지하에 살 때 뭐야 아픈 과거 이야기야? 아 다행이다 근데 얘네 합사 잘돼서 언니 왜 때려 언니가 아니라 누나구나 누나 누나 때리지마 좀 잡아줘 신혜야 좀 잡아줘 신혜야 동생 괴롭히지마 꿈이 이리와 너 또 누나한테 시비 걸려고 신혜야 동생 괴롭히지마 자세 딱 잡았어 거기서 자세 딱 잡았어 거기서 일어났네 일어났네 이쪽 발을 들어봐 이쁘다 아이쿠 예쁘다 아이쿠 저 자식 내가 먹을게 이쁘 일부러 더 시끄럽게 하는거 뭐하는거야? 화났나 봐 너 일부러 더 시끄럽게 하는거지? 잠시만요 아 똥냄새 동글동글 동글동글 꼬미김밥 내가 박자가 넣어줄게 어떻게 해야 되겠지? 동글동글 동글동글 꼬미김밥 맛있는 ще. 완성? 엘이리야 똘있어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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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래 동글동글 고등어 김밥 고등어 김밥 고등어 내가 잘못한 거라 뭘 할 수가 없다 몸을 이렇게 펼쳐야지 동글동글 눈에 핏줄 봐 눈물게 해야 돼 빈틈을 줬으면 안 돼 빈틈을 줬으면 안 돼 내려오지 점프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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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데 막 넘어다닌다 여기 원래 못 올라왔어 저렇게 해서 올라오죠 처음 올라가는 거야 저기 놔 Kli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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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설픈비 도배 도대체 빨리 감동 강도직 같이 잼 therapists 내가 같이 잼 estou 도대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갔어 그 위에 하나 더 있어 그래 거기 하나 더 있어 간다 간다 그렇지 조금 더 길다 그쪽이 세 번째 칸은 아직 물이다 여기 무당 여기가 높아요 오 화내? 할 수 있어 파이팅 불안하지? 점프 떼가지고 서툴에 매달려서 쫙 찢을 것 같지 스스로 하게 내비 두자 저거 뭔데? 저거 뭔데? 뭐 있어? 어우 잘했다 많이 성장했다 그러고 저가 여기 무는 거 안 보이잖아 어 여기? 안 보여 위장했어 완전히 인자야 그림자로 은신했어 그 캣타워도 쓴다 아빠랑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이리 와 꾸미 꾸미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왜 거기 쳐다보지? 여기 아닌데 여긴데 꾸미야 꾸미야 여기라고 하나도 안 보여 그 애가 안 보여 하하하하 내가 졌다 생각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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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졌다 하하하하 아 아 아 아파? 아 아파 근데 언니는 참을 수 있어 아이야 진짜 아프겠다 살 늘어나는 게 보였어 괜찮아 하하하하 왜 차는 건지 이해를 알 수가 없네 뒷발은 하나도 안 아프지 어 느낌 좋아 야 아아 어떡해 아프지? 아 미안해 아 이갈이 해서 그런 거겠지? 평생 그러진 않겠지? 몸살 쟁이라도 해 왜 세게 좀 보여 안 보여 주마 거기야 거기야 거기 호부에서 그래 거기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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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좋아할거면 왜 무는건데 잠든다 잠든다 문 가만 더 도대체 도대체 콕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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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콕콕콕 콕콕 그러네 개인기 하나 생겼네 조금 구멍이 작아야 될텐데 콕콕콕콕콕콕콕 어 콕 meist 콕 콕 시끄러 콕 두부 콕 이게 청소 잘했다 발 사이사인 진짜 잘해 닭발 발라먹도록 왜 저렇게 해야돼 맨날 닦아주면 안되는거 알겠니? 고양이 키우는 건 내 말을 믿어 구독자들한테 혼나잖아 요즘 너가 혼났더만 화장실 청소 똑바로 와 머리 때리지 마세요 고양이가 내 말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야지 어디 하루에 한 번만 하려고 어떻게 매일매일 하냐 그거를 매일매일이 아니라 그거를 어? 무슨 맛이야? 나한테 물어봐 응 어머 입에 무종이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집이 무종이 너무 심한거 아니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쟤 또 시작했어 가신다 신이 뭐하니? 우리가 너무 꼬미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신아 신 어구 잘했네 잘했네 어이 잘한다 덩실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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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 여기 끝까지 쓸라 그래 이제 여기 머리가 여기 와 있어 어쩜 저러냐? 이뻐 잘 어울려 이렇게 보여주려고 온 거잖아 응 그니까 지 보라고 잘했어 하하하 다한다 다한다 길링 너무 웃기게 생겨서 이거 뭐야 이뻐 이뻐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밀라노 패션쇼에서 난해한 패션 입고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오우 잘 걸어 그거 하고도 엄청 잘 걷네 이거 내가 무슨 핸들에도 안 혼낼거야? 이게 뭔데? 이거 신체 4개만 더 가져 그쵸? 이제 내려와 점프 뛰어서 닫혀 안 닫혀 아 얘 고양이야 어떻게 되는 거 같아 그게 더 위험해 바구야 침대 내려와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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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위험해 갖다 놔 너 안 갖다 놓고잖아 그러고 있어 손님한테 놀란 거 아니야? 맨날 일을 만드니까 그렇지 아니면 오빠가 안 움직이니까 나 이제 또 놓고라고 안 하게 됐어 왜? 한국문이라고 해 너무 웃어 상스러웠어? 한국이 좀 더 이상한 거 같은데? 한국이 근데 약간 더 사전적 단어잖아 어 어제 진짜 나 집에서 저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 진짜로 영상 보면서? 어 똥꼬라는 말이 너무 좀 싸보인다 사람이 응 근데 한국은 좀 괜찮은데 아 똑똑한 사람 같네 한국은 그치 좀 쟤 미쳐라고 다녀 미쳐요 진짜 런웨이 하는 줄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면 시험시러 가냐? 경제 자랑하고 싶냐고 런웨이 못 들어가지 과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고 배운다고 보고 배운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꿈이가 정신 차리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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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니까 멋있는 것 같기도 그냥 빼줄게 내가 봐 재밌어 보겠구나 하름덩들 진짜 머리가 자놔 하하하 머리가 자놔 하하하 하하하